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유튜브 앱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고 다음에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배너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터치합니다. 유튜브 앱을 터치하면 설정에 따라서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나라고 있죠. 나. 나라는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이걸 터치하면 위에 계정전환이라고 나와요. 자기 채널이 유튜브 채널이 하나만 있으면 자기꺼 하나만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두개 세개 여러개 있을 때는 이 계정전환을 터치해서 자기가 채널 이름을 바꾸고 싶은 채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정전환을 여기 터치랍니다. 계정전환을 딱 터치하면 자기가 설정한 계정이 여러개 납니다. 자기가 설정한 계정이 쭉 납니다. 저는 여기에 석송랜드라는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직노카피라이트라는 이런 채널이 있고 석송랜드 브랜드 계정이 이렇게 있고 이것은 여기에 이 계정 구글 아이디 속에 들어있는 것이 세개가 있고 다음에 또 다른 구글 아이디에 이러한 계정인 채널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개 중에서 자기가 채널 이름을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현재 석송랜드 브랜드 계정이란 이 채널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그 채널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탁 투치합니다. 투치하면은 투치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나가 바뀝니다. 이게 이렇게 나가 바뀌어 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나를 다시 탁 투치합니다. 투치하면은 하단에 이 나를 다시 투치합니다. 투치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나올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요. 여기 채널보기라고 있죠. 여기 조그만의 채널보기라는 게 보입니다. 이 채널보기를 터치하세요. 채널보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채널 이름을 내가 바꾸고 싶어요. 이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꾸려면은 동영상관리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걸 터치하면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연필 있죠. 연필이 편집기입니다. 동영상관리 편집기입니다. 이 연필을 터치하세요. 투치하면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보시면 이름이 있죠. 브랜드 이름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브랜드가 브랜드라기보다 채널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쏙쏙랜드 브랜드 계정이 이걸 바꾸고 싶어요. 자기 자산의 채널 이름을 바꾸고 싶은 이름에서 여기 오른쪽에 연필이 있어요. 이게 편집기입니다. 고치는 겁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연필을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자기 채널 이름이 여기 나오겠죠.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석송브랜드 계정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꿉니다. 바꾼 다음에 저장을 누르세요.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채널 이름이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집니다. 바꿀 때는 연필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핸들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공개 범위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다 연필을 이렇게 터치해서 바꿉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 프로필 사진이 이거잖아요. 다음에 베네를 바꿀 때 난 이걸 터치하는데 프로필 사진을 한번 바꿔보겠어요. 현재 프로필이 이건데 이걸 바꾸려면 카메라 있죠. 이 카메라를 터치합니다. 카메라를 터치하면 자기 갤러리에 사전에 준비한 프로필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 영상을 이렇게 움직여서 눌러서 움직입니다. 눌러서 움직여서 위치를 이렇게 적당히 놓습니다. 가운데 딱 놓는 거예요. 놓은 다음에 하단에 보면 프로필 사진으로 저장해라는 글자가 있죠. 이렇게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이 조금 후에 바뀝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프로필 사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뒤에 배경에 있는 자기 채널을 설명하는 배경에 있는 이걸 배드라고 하죠. 그전에는 채널 아트라고 했는데 채널 아트라고 하지 않고 구글이 요새는 배드라고 해요. 이걸 바꾸려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카메라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보세요. 사진을 찍어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사진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사진 갤러리에서 사진을 만들어서 딱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사진에서 선택을 해보겠어요. 내 사진에서 선택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하와 같이 자기의 갤러리 사진들이 짝 나와요. 저는 사진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 배너를 이렇게 준비를 사진에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저는 키네마스터에서 화면 뷰를 배너에 맞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가져오겠어요. 이걸 툭 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잘 보시면 모든 기기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은 이 부분에는 모든 기기 다시 말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던가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이 다 이 부분이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데스크탑 이라고 써 놨죠. 이것은 이 전체 이 부분은 데스크탑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컴퓨터 노트북에서 여기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TV라고 써는 게 있죠. TV라고 써는 이것은 텔레비전에서도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를 즐겨 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만날 여야 싸우는 것 뭐 정치 꼴도 보기 싫어서 저는 제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든지 유튜브에서 재미난 것을 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어느 부분이 보이느냐 하면 여기서 이까지의 전체가 보인되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기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여러 개 하면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손가락 두 개를 넣어가지고 줄이세요. 줄이셔서 확대 축소를 합니다. 축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글자가 내 소개를 하는 글자가 이 속에 딱 들어가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저장이라고 있어요. 저장이 상단에 있어요. 아까는 하단에 있었는데 그래서 저장을 표출합니다. 푹 표출해요. 그러면 지금 베너가 안 바뀌는데 조금 있으면 바뀝니다. 지금 바뀌었죠. 보세요. 베너가 바뀌었잖아요. 이와 같이 해서 베너도 바꾸고 여기에 베너 이것도 바꾸고 다음에 채널 채널의 자기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다음에 채널의 이름도 연필로 다시 말하면 편집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자 나가볼게요. 다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면 여기서 최하단에 있는 나있죠. 나로 들어갑니다. 나를 다시 터치해보겠습니다. 톡 터치했습니다. 터치하고서 다시 여기에 채널 보기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채널 보기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딱 바뀌었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바뀌었고요. 다음에 베네도 바뀌고 무엇보다도 채널 이름이 이와 같이 아까는 석송 랜드 브랜드 계정 이렇게 했는데 제가 랜드를 빼버리고 석송 브랜드 계정 이렇게 바뀌어 놨어요. 채널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고 프로필 사진도 바꾸고 베네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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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